진짜 놀랄 것 같다 자 그 유명한 워킹 스트리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부터 전등으로 화려하게 잘 꾸며놨네요 홍대처럼 가게에 홍보하는 사람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덩크탱크도 있네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돈 달라고 합니다 유튜브로만 봐왔던 담배쇼도 있네요 이분은 팁 드렸습니다 여성용 스트릿클럽도 보이네요 보통 스트릿클럽 앞에는 여자들이 저렇게 서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생각하시나요? 파타야는 타투로 유명한 곳입니다. 정말 많은 종류의 여름용 신발들이 있네요. 가격도 정말 싼 편입니다. 대부분 잘 만든 짝퉁이긴 한데요. 태국의 상자인 코끼리 셔츠도 팔고 있네요. 처음 들어올 때 클럽 거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별의별 게 다 있네요. 여행지 자석을 모으는 게 취미인 저희는 파타야 자석도 구매했습니다. 워킹 스트레이트에는 경찰이 정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치아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거리에서 가장 조용한 바에 들어왔습니다. 미치진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기엔 다시 오니 hobbit과 Pict이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갑습니다. letting가도 우리에게 너무 좋은데요! 고마워요! 홍성! 온전히 세이디에 맨들에 요구 잘할걸요? 랩을 잊습니다! 랩을 잊습니다! 생각보다 향도 괜찮고 그렇게 독하지 않았습니다. 가격도 싼 편입니다. 몇 달 동안 못한 수다 중인 세르비아 삼총사 에밀리아 본인 사진보고 웃고 있는 중입니다. 술 잘 마시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같이 여행 온 김에 핑퐁스 한번 보러 가기로 했는데요. 참고로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에게 손가락질 한다거나 비웃거나 사진 찍으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촬영을 못한 건 당연히 후기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경험 잘하고 무사히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한 경험을 짧게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워킹스트리트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얼굴이 엄청 부었어요. 어제 그래서 길 가다가 조용한 바가가크에서 술 좀 마시고 나와서 핑퐁쇼라고 대북에서 정말 유명한 쇼가 있거든요. 정말 성적인 쇼인데 제가 소문으로 들은 게 몇 가지 있긴 한데 솔직히 시트를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좀 더럽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바타야 워킹스트리트는 진짜 어린 애들 있으신 분들은 정말 데려오시면 안 돼요. 거기 가면 몇몇 외국인들이 자기 애기들이랑 같이 오더라고요. 보면서 현대를 굳이 애들 데리고 오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거기 치아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거리에 해국 경찰들이 많이 깔려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정말 그냥 스트리트클럽이랑 대마샵이 껴있는 혼대 거리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은 지금 여자애들 준비한 거 기다리고 나와서 밥 먹고 생추리어 트리트라고 정말 유명한 관광지 한번 가서 이용해 보려고 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곳인데 와이프도 피곤해 보이네요. 오늘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텔 앞 태국식당에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진짜 큰일이야. 자, 이제 밥 타이. 그리고 텀물무양. 제가 사실은 레드 컬러의 소프. 그런데 이 소프는 사실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리트클럽 rice. 파프리카 입장에서, 공기가 세상에까지 공개하는 것 같아 준희가 우리의 초콜렛이 말할게 어떻게 지내줬야? 및 스파이지만. 예 1-10 전까지 가볍게 말할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밥 잘 먹고 나왔습니다 진실의 성전에 가기 전에 잠깐 쇼핑몰에 들렸는데요 플라스틱 피규어의 진심인 세르비아 삼총사 결국 현질했습니다 피규어 많이들 샀네용 저도 오랜만에 옷 쇼핑 좀 했습니다. 진실의 성전으로 출발했습니다. 이곳은 공항 테마 쇼핑몰입니다.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입구가 보이네요. 벌과 도마뱀이 같이 살고 있는 입구. 매표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설명투어는 각 다른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어도 있습니다. 가격은 성인 기준 500바트입니다. 저희는 그냥 영어 투어를 듣기로 했습니다. 복장 규정이 있다고 설명받는 중입니다.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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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원장에 입구가 있어요. 손가락과 손가락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볼까요. 저게 바로 진실의 성전입니다. 실제로 보면 진짜 영화 속 한 장면 같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이 건물은 정말 큰 건물이에요. 이 건물의 건물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 건물의 건물을 만들어졌어요. 참고로 뒤에 보이는 물은 바다입니다. 복장 규정을 맞추기 위해 긴 바지를 빌렸습니다. 에밀리아도 치마를 빌려 입었습니다. 신기한 건 어깨는 한쪽만 가르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어 문화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건물은 계속 안 되죠. 이 건물은 아직 건축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입니다. 성전에 쓰일 조각상들을 수작업으로 만드는 아티스트들 이런식으로 성전한 조각상들을 하나하나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전의 구조물들을 축소하여 만든 피규어라고 합니다 성전앞에 도착했습니다 기념사진은 필수 편집하면서 다시 봐도 정말 대단하네요 입구앞에 도착했습니다 네 진짜 나무 맞습니다 진짜 이거 하나하나를 다 손으로 만들었다니 와 진짜 사방팔방 모든곳에 나무장식이 있습니다 네 물론 천장도요 가만히 있다면, 이는 나라가 막히는 사과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나라의 나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라의 나라가 생존하고, 보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라의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나라의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나라의 나라가 너무 맵니다. 네, 정말 맵니다. 고개를 틀 때마다 새로운 장식이 보입니다. 이 장식은 이 장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식은 이 장식이 있습니다. 이 장식은 이 장식은 이 장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호하는 장식입니다. 단체 소통은 물음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제게 있는 물음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은 물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 가만히 있던 문흥들의 발음을 위해 부따자가 지속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부디의 발음을 지속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아버지의 몸을 지속하여 목숨 여기가 알코프 와우 이것은 매일 웃긴 건 바로 앞에 진짜로 코끼리가 있습니다. 저런 코끼리들은 대부분 학대를 당하며 자랍니다. 코끼리는 워낙 영리하기 때문에 그냥 밥만 주는 것은 괜찮지만 코끼리를 타거나 같이 목욕하는 것은 거의 다 학대를 통해 가능하게 만든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성당 바로 앞에 바다가 보입니다. 진짜 어디를 가나 디테일이...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